제가 이렇게 있어요 백초클럽 하면서 발레앤코하고 인연이 되어서 그 뒤로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원투로 구독자 여러분 2020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2020년 새해 첫 영상이 제가 전에 말씀드렸던 재능기보하는 영상이 되었어요 오늘 이 자리에서 드디어 재능기보가 시작됩니다 많은 신청자분들이 계셨는데 제가 정말 정말 고민 끝에 6명의 재환색을 뽑았고요 이 친구들과 겨울방학은 3월 1일 끝나는 날짜로 지금 예정 중인데요 그 시간까지 주 2회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재능기보를 시작한다는 걸 알리는 영상으로 이렇게 오늘 남기고요 앞으로 진행되는 수업에서 촬영을 모두 다 끝내 후에 나중에 다 한꺼번에 편집을 해서 왕지로 유튜브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너무 너무 설레고 부른 거예요 아이들과 생각에 네 그럴 마음을 저랑 함께하는데 그 친구들에게도 저만큼이나 좋은 즐거운 추억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재능기보를 한다고 얘기를 하니까 발레 행보 중에서 좋은 뜻으로 저희에게 이렇게 장소를 제공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발레 행보 너무 감사합니다 덕분에 정말 좋은 재능기보를 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2020년에는 작년보다 더 많이 오고 미소 가득하게 행복하게 즐겁고 건강하게 보낼 수 있는 한 해 되시기를 바라겠고요 하시고자 하는 일 다 61일 기간을 바라겠습니다 2020년도 파이팅 역시 저랑 함께 해주실 거죠 다음 주에 봐요 안녕 2. 고맙습니다 2. 3. 3. 3. 4. 4. 3. 4. 4. 5. 5. 5. 6. 6. 6.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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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